안녕 좋은 오후야 그는 선물을 들고 변명했다 나는 단추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 그 시계는 벽에 있다 이 돌고래는 색이 분홍색입니다 복도가 어디인가요? 나는 크림이 있는 빵을 좋아한다 나는 내 생일 케이크를 샀다 1시간은 60분이다 그는 사자 한 마리를 보았다 나는 내 코트를 입었다 나는 그녀의 춤이 좋다 나무늘보는 매우 느리다 나는 그녀를 안다 난 달력이 있다 집 안으로 들어와 그 레스토랑은 유명하다 나는 신문을 읽는다 그녀는 거친 여성이다 넌 의사 진찰을 받는 게 낫겠다 나는 크게 말했다 내 누나는 예쁘다 나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 나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 유리병에 우유가 있다 난 보석 상자를 열었다 내 차키를 두고 왔다 물 마실래요? 물 마실래요? 조용히 해 내가 내 지우개 좀 쓸 수 있을까? 비행기 타자 나는 30분 운동한다 그 딸기는 정말 달다 그 소년의 머리카락은 너무 짧다 어느 쪽이 남쪽인가요? 그녀는 그 길을 건넜다 그녀는 그 길을 건넜다 그 아이는 너무 귀엽다 우리는 밥을 수저로 먹는다 그것은 내 애완동물이다 그는 도시에 산다 그는 많은 크레용이 있다 나는 책을 읽는다 밤에 얘기하자 무지개는 칠색을 지닌다 토마토는 야채다 나는 닭을 무서워한다 바닥이 젖어 있었다 그는 종이를 절반으로 접고 있다 안녕 여러분 나는 비에 젖었다 I got wet in the rain I got wet in the rain I got wet in the rain